리포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가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테러 방지법 등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테러를 가하기 전까지는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. 이승재 기자입니다. 리포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. 김 씨는 경찰의 상습 과격 시위자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해 뽑은 상습 과격 시위꾼 10명 중 1명이었습니다. 종로서는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보를 공유해왔는데 이 명단에는 시위꾼의 범행 전력과 특이사항 등이 상세히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명단에 오른 인물 중 한두 명은 김기종과 같은 반미 종북 좌파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반일 시위꾼으로 나눠진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경찰은 김 씨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가장 과격한 인물로 보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집시법 등 현행법으로는 1인 시위꾼 테러를 차단할 수 없어 경찰의 블랙리스트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실제로 경찰은 리포트 대사가 피습을 당한 현장에서 김 씨를 발견했지만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. 김기종이 세종홀로 입장하자 정보관이 행사 관계자에게 출입 가능한지를 문제 제기하였고 한편 경찰은 압수한 서적 19건이 이적선 판정을 받음에 따라 김 씨에 대해 국가보험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. 김 씨의 구속기한은 14일까지로 경찰은 13일까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승재입니다. TV조선 이승재입니다.